아아아 안녕하세요. 헤이헤이 누나! 누나가 클럽에서 진지하게 철구 꼬셨다며. 얘 진짜야? 이런데. 아... 나 진짜 머리 아파. 내가 미쳤냐? 어? 걔 클럽 가면 막 이런 춤춰! 막 춤춰! 막 춤춰! 이러면서! 스타 할 거야? 코인 할 거야? 여러분 저 이제 갈 길을 정했어요. 일단 저의 목표가 뭐냐면 여자 크루를 만들 거예요. 여러분. 이름은 레게년즈. 일단 첫 번째 계획은 그거고. 어... 친한 BJ 있냐고요? 여 BJ? 있죠? 어... 서현이라고.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비트코인 방송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저 여러분한테 말할 거 있어요. 저 흑곱이었잖아요. 맨날 놀렸잖아요. 여러분이. 흑곱이라고. 그래서 제가 쉬는 동안 제가 봐도 더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뚫었습니다. 막아버렸어요. 아! 저! 저! 더러워! 이제 흑곱 안 갔죠? 내가 왜 흑곱이냐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배꼽 피어싱 하면은 뱃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 배꼽 피어싱을 했었어. 그러다가 뺐어! 뺐는데 그 상처가 남으면서 후곱이 된 거야. 아니 깨끗이 씻어도 안 된다고! 내가 칫솔로도 찢어봤어! 근데 안돼! 이거는 그냥 배꼽 뚫은 거에 변색이 된 거야. 족구 새끼 적당히 놀려야지. 서윤이 배꼽 피어싱 만들어버리냐? 이러는데 아니 배꼽 뚫자마자 족구한테 자랑했어. 어! 뭐야! 아더오빠! 리액션? 오케이. 나 아더오빠한테 리액션 하나 보여준다. 아! 아! 알았어 줄 거야? 알았어 안 할게. 응. 줄 거면 안 할게? 응. 아더오빠. 제 겨드랑이 냄새 맡으세요. 오빠를 위한 겨드랑이. 잉잉잉잉잉. 나 근데 이거 사람들 해명하라는데? 배꼽 때 해명하라는데? 피어싱 했어가지고 배꼽 피어싱 해. 아! 그래가지고 그래. 아 그렇구나. 아 배꼽 피어싱 하면 그렇구나. 야이씨! 아.. 아.. 아 소리야? 사랑에 총알 쏘고 갈게. 얍! 받아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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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